이참에 저것도 좀 합시다 어, 잠시만 저거 끌까? 야, 하는 김에 탱이참 와 투명투명투명 나는 양아치니까 이자리스 빼고 여기도 빼고 금사반지랑 잠영반지랑 이렇게 꼈고 무의를 입읍시다 그리고 저거가 어딨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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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왜 차가움 아니다 헤어수호자 입어야겠네요 미묵머리 껴야니까 그래도 그래도 무게 쪼달리네 배고 뺍시다 흐흠 흐흠 으쯔 할까 자아 어 요거를 오른손에 들어야겠네 뭐지? 있을 데 없는 복잡함은? 뭐지? 있을 데 없는 복잡함은? 으쯔 흐흐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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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깐 반지도 기적 저거 있을텐데 으흐 위대한 영웅의 소울이랑 야 에이 잠시만요. 좀 보자. 반지도... 아, 참. 아이씨. 몰라. 나중에 잘라. 나중에 잘라. 반지가 기적의 위력을 증가합니다. 저거가 있을텐데. 넷. 태양이 받아들여 반지. 이거랑. 태양이 탈리스만 없나. 태양이 탈리스만이 없었나보네. 아이아파라. 야, 좀 줘봐. 니 도끼가 탐난다. 아이아파라. 70.6% 70%인데. 못 구르네. 빼. 이거 빼고. 이거를 빼고. 차라리 무의를 입자. 불안하다. 한방에 훅 갈까 봐. 훅 갈까봐. 이 정도면 된 듯. 차라리 이파리 떼지팡이를. 아이고. 진짜. 새로운 노가다를 찾아서. 사서 고생하네. 나도. 아이아파라. 아쌤. 너 뭐 주니? 이거 주네? 어... 뭐지? 이 의미 없는 것 같은 노가다는? 야, 너 도끼 좀 안 줄래? 야, 너 도끼 좀 안 줄래? 아이아파라. 죽어주면 좋겠다. 제발 죽어주면 좋겠다. 진짜 보스전보다 빡세네. 오 죽겠다 죽겠다 죽었다 뭐 대충 짐작은 했어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거 같애 지적을 바꿉시다 이거 말고 차라리 이게 효율은 더 좋은거 같애 시각 끼고 시각 끼고 시각 끼고 시각 끼고 시각 끼고 시각 2016 시각 주십 년 시각 끼고 시각 스낵 시각 시각 술 나쁘지 않는데요? 빠쌍! 저거 민가 야 너 보이지? 응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소울이라도 내 소울이라도 건진다 지나갈게요 살금살금 살금살금 흐! 허리 서근자 서근 난 이미 그곳에 없지 왜냐면 없기 때문이지 흐! 거기서 백날 어슬렁대봐라 내가 가나 간다 잘 있어 꿀꿀꿀꿀꿀 참 쉽죠? 아 근데 배민간도끼 저거 진짜 배민간도끼 진짜 가지고 싶다 아 뭐 다음에 노가다 합시다 이건 아닌거 같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애 너무 힘들기만 해 너무 힘들기만 한거 같으니까 이건 아닌거 같애요 저거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저거를 어떻게 노가들 해야지? 그냥 평범하게 해요? 그냥 평범하게 해? 일단 혹시 날릴지도 모르니까 자 좋았어 지성 1만타 올리면은 결정창 쓸 수 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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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레드 아직 안왔지 죽었겠죠? 죽었겠지 자 아아 자 다시 갑시다 자아 같은 짓말고 노멀하게 갑시다 노멀하게 자 노멀하게 갑시다 무거 83.6이네? 음 72.6 이러면 오케이 헷갈리니까 바리떼지팡이도 뺍시다 아니라 바리떼지팡이 이거를 간간이 마법은 쓰게 껴놓고 어디로 가야할까 이거를? 이거를 대종로로 가야하나 용인의 서당으로 가야하나 어 여기로 가자 차라리 여기가 날지도? 으흠 이번엔 어떻게든 얻고 말겠다는 의지로 어딨니 저거 동전 동전까지 씁시다 동전 안주니? 아무것도 안주니? 내놔 능아 그 손에 든건 내놔 안주네 으흐 야아 저거 배무관의 도끼 쌍검 쌍두둑 가지고 싶은데? 어휴 진짜 소름 나오라는 건 안 나오고 왜 이런거 나오니? 어? 참나 야 니 가진거 내놔 니 손에 든거 내놔 안주네? 옳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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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흐흐 이렇게 어? 가진것들이 없어서야 이렇게 가진것들이 없어서야 털어먹을것도 없건네 나 오늘도 동전을 챙긴다 저놈들의 도끼를 갖추기위하여 나왔나? 개뿔 나왔나? 개뿔 그냥 골로 가라 아 얜 진짜 상대하기 싫어 아 진짜 짜증나네 얘 일단 앉았다가 얘네만 계속 잡읍시다 그럼 언젠간 나오겄지 언젠간은 나오겄지 나 운 되게 높은데 지금 왜이렇게 안나올까 어? 심지어 동전도 튀기는데 도끼중에서 댐지가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음 역시랄까 이름값 하는건가 오 배민간의 도끼 하나 나왔고 아싸 드디어 나왔고요 한번만 하나 한개만 더 한개만 더 한개만 더 한개만 더 아싸 근데 얘네가 들고 있으면은 좀 쓸만해 보이는데 내가 들면은 왠지 되게 초라해 보인다 희한하게 체형이 달랐던건가 갑시다 먹으마낌 먹었어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빰 요거 요거 요거~~랑~~ 저거 어디있니? 저기있다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다음 컨셉을 위하여 준비를 합시다 무명하게 이것도 하나.. 사놓긴 해야하는데 빼고 이것도 빼고 내 방패가 아.. 여기있다 자 그리고 배민간 도끼 잠시야 일단 내가 한번 휘두르고 봅시다 배민간의 도끼 아무리 봐도 저거 어 근데 크기가 다르긴 하다 크기 크다 어 잠시야 이거 근데 사거리 겁나 긴거 같은데 어 도끼질도 하네 도끼질도 하네요 그냥 기본 휘두르기만 보면은 도끼인지는 모를거 같은데 하긴 하네 뭐지? 기합? 뭐지? 뭐크라이네 그냥 뭐크라이네 뭐 일단 한번 봅시다 어? 어 니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삼백 어 잠시만 사백? 잠시야 이거 댐지 좀 높은데? 사백 사백 사십사 사백사십사 사백사십사 억. 뭐크라이네 그리 높은 쪽은 아니구나 내 거 제가 스탯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높은 쪽은 아니었네요 으흠 얻기가 힘들 뿐이었구나 에이 참 기대네 이거 왼쪽에 끼면 어쩌려나 음 그대로 음 그대로 뭐 그래도 한번 이거 껴 봅시다 네 심지어 스시아 요 이것도 도끼임 이 자식 보소 이것도 도끼다 보게 이래도 아까부터 이 자식이 보좌 보좌하니까 이거 출혈도 있나? 야피 그만 채워라 아이 양심 밥만은 먹었네 봅시다 이거 출혈도 있나? 출혈 없네 아 나 이거 변질 안했구나 그냥 곱게 가 내가 단건 꺼내는 이상 넌 죽은 목숨이야 끌 끌 끌 끌 끌 이거 변질 좀 합시다 변질 좀 합시다 숙련자 하면은 450 어어? 어? 어어어ход 어어어 편지를 안하는게 greets 단려나? 300 오 잠시야, 이거 현실이 높은데? 아니 근데 이건 내가 스탭빨인데 아시, 몰라 나중에 봅시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고 암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망정 가기 전에 일단 녹죠